저출산과 종교인구 감소 속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부쩍 커졌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관련 행사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연을 맺어주는 숙의살림이 빛골 광주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도심포교도량 관음사. 스님의 선창에 따라 천진불들이 불교의 첫 계율인 불살생 등 5가지 계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광주전남 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이 주최한 제8회 숙의살림 현장입니다. 오늘 숙의에 받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필을 예의하여 나 자신과 가족과 이곳과 모든 인연들에게 자비를 겪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하여 오늘 숙의에 받게 되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처님 마음을 따라 배우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정말 힘차고 신나는 숙의 법회입니다. 숙의 제자들은 증명법사 스님들께 산배의 예를 올립니다. 법사 스님들은 산보 사찰에서 합수한 청소를 숙의자들의 청소리에 찍어주는 관정과 연비의식을 해주며 부처님의 제자가 됐음을 증명합니다. 이어 스님들은 단주와 숙의증을 전달하며 이들의 앞길을 추건합니다. 어엿한 불제자가 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처님 법을 거울삼아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불현을 맺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20여 명의 천진불. 그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청정한 불성이 한가득 피어났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